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대전 사람이에요. 사투리 한번 해주시죠. 먹었나? 맛있어. 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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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리 무슨 정겨진다. 술교가? 이제 편하게 여기 있네. 가파도 청고리. 가파도 청고리. 안 마. 응. 너는 뭐 있었어? 너만에 골듬어 해. 도전! 응. 먹고? 요즘은 많이 해본 소신인데 우리 조아리. 우리 조아리. 우리 조아리. 괜찮지? 응. 엄마가 드셔봐요. 지금 먹고. 삔과 도전해봐. 괜찮다. 괜찮다. 응. 맘에 쫄까봐요. 응. 이거 딱새우, 문어, 멍게. 이게 해삼. 이게 해삼. 대불은 없네. 응. 그것도 행복해. 해산물은 뭔가 초량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딱딱해요. 쌈을. 여기 같은 거. 여기 같은 거. 이건 뭐죠? 강아오락. 아니 여기 약간 비늘이 이렇게 안 넘어지지. 삼동. 응. 삼동. 돈이 있었단가. 삼동은 좀. 응. 그래서. 그냥 싸가도 마세요. 응. 소심하게. 소심하게 먹어야겠다. 도전. 응. 제주도랑 해가 싱싱하다. 아니야. 내가 이거 사.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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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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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내가 마이지만. 야. 아니. 드셔. 드셔. 응. 기꺼이. 정환이 먹어서. 자. 나 잘 채우셨나요. 네. 정환이. 아유. 눈물 개워라. 하하하하. 짠합시다. 자. 눈물의 짠입니다. 감기 일장입니다. 감기 일장입니다. 근데 이거 맛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안 해? 안 해도 되나? 음. 얘기해야지. 뭐죠? 우리 종스 얘기해줘야지. 음. 올레시장에 있는. 뭐죠? 우정. 우정 회센터. 고맙습니다. 네. 우정 회센터. 고맙습니다. 네. 2인이 있고 3인이 있고 4인이 있어요. 네. 저희는 4인. 대자로. 가격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해산물 세트. 아 아니다. 어. 이거 뭐지. 해산물 몇 개 뭐 뭐 들어있지? 소. 아. 해산물, 문어. 문어. 딱새우. 전복. 딱새우. 다섯 가지. 세트. 2만원에. 3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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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문어코밥이라고. 여기. 와사비에 묻혀진. 밥이랑. 문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팔더라고. 요거는 5천원. 우루이. 우리 더 빛나. 우리. 종환이. 여친. 술을 조금. 못 먹는거네요. 호루루루리루. 예쁘십니다. 이거는 과일주가. 복숭아. 복숭아. 자. 이거 아주 색감 이쁜거. 한라산수나. 17도. 저거. 어제 그렇게 과음해놓아서 또 어쩔 수 없죠. 정바지. 정바지. 저거느리. 정바지. 청바지. 청바지는. 점수는. 바로. 지금. 69. 하하. 청. 정수로. 바로. 지금. 6.10부터야. 아니 닭새우 어쩔 겁니까? 난 먹을게요. 그쵸? 저 새우 불쌍하다. 아니 왜냐면 내가 좋아해. 왜? 불쌍한 놈. 그럼 빛내줘야 빛나. 그래. 그럼 하나 먹는데 눈치 많이 봤어. 괜찮아. 내 줘 그럼. 이제 너무 불쌍해. 아니 왜냐면 나는 구운 새우만 좋아해. 이렇게 물컹하니까 난 별로더라고. 그렇구나. 그 밍밍한 새우 비린맛이 별로더라고. 맞아. 뭔지 알지? 저거 삼대야 먹어요 삼대야. 어? 삼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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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야 먹어요. 삼대야 먹어요. 삼대야 먹어요. 삼대야. 아니 삼대야. 저 형 많이 안 먹고. 형은 잠깐. 이거 맛있는데? 어떤 거? 괜찮아. 어떡해. 작게 물었지? 아니야. 작게 물었어. 이가 빠졌어? 어. 잠깐. 잠시만요 여러분. 삼대야. 삼대야. 지금 이가 빠졌답니다. 아니 왜. 빨박 소리가 안 빠졌어. 어떡해. 이거 큰 거인 거 아니야? 뽀를 깨부는 거 아니야? 응. 먹찌리. 아니 이게 너무 딱딱했어. 괜찮나? 먹찌리. 뱉아. 아 딸다이 있어. 통닭이 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 전쟁은 어디 통닭이에요? 만홍 통닭. 만홍이 뭔데? 네. 만홍 무슨 뭐 외국 거 저 뭐 프랑스 뭐 통닭이가. 제주도 말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마늘. 네. 너무 맛있겠어요. 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소주. 짠짠짠. 마늘 맛 많이 나서 안 느끼해. 치킨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 맛있지? 응. 여기 부어. 왜? 맛있다. 안 돼. 환희님은 너무 짠 걸 좋아하셔서 안 돼. 왜 근데 좀 아쉬우면 차가워졌다. 괜찮아요. 그래도. 소금 있다. 소금 뿌리자 우리. 짠게 먹으면 안 좋아요. 한 번 안 되나? 진짜로. 똑같아요 남매. 너무 짜게 드세요. 조금 살짝 찍어서. 아 향기. 일단 어떤 부위를 좋아해서. 치즈가 치즈 뿌리만 먹었다. 아하하하. 나는 다리 안 마는데. 다리. 유리와 똑같다. 그래서 유리와 나랑 치킨 먹으면 싸울 일이 없어. 나도. 난 팍팍살. 나도. 나 팍팍살 치즈가 비슷하네. 나는 닭가슴살 좋아해. 팍팍하네. 응. 나는 날개. 약간 조금. 날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그리고 목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도움 너무 싫어. 응. 그런데 기름기가 좀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한 번 도전해볼게. 싸메다와 요거를. 뭐야. 그 마늘 하나 넣으세요. 그렇죠. 싸메다, 일부여볶, 해외볶. 엽기입니까? 엽기 프로 아니고. 저렇게. 초장할게요. 초장. 초장.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새로운 맛이야. 도전하고. 궁금해요.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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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끼리. 괜찮다. 맛있다. 아빠가 잘 쓰는 말. 테끼리 할배. 테끼리 할배. 테끼리 할배. 이거를 왜 3병 샀냐면. 엄마나 맥주 드신다고 했고. 아빠랑 종아리가 나랑 1인 1병 하려고 샀는데. 3개 다 다른 거 샀다. 아까도 한라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소주. 아 근데 소주 3병 샀어. 응. 1인 1병 한다 했잖아. 그냥 4병 샀 줄 알았잖아. 엄마는 제께야. 엄마는 제께야. 엄마는 제께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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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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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 보여주시죠. 일어나도 돼, 여기 가까이. 안 되면 빛나. 안 되면 구독자나 시청자 떨어지는 거. 여기 보이게. 갑니다. 떨리는 게 있는데. 정신 말고. 해야도 돼. 딱따라. 해야되네. 오, 대단하다. 내가 해볼게. 약간 되지, 약간 되지.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은. 어때, 어때? 왜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오,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아니, 막상은 여기 카메라에 나오네. 그렇죠. 아, 이게 어린이네. 아, 이게 어린이네. 세 살 맞네, 언니. 나 힘보다. 쉽다. 그렇게 해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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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약간 너그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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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딱. 오, 새우 향이 딱. 오, 새우 향이 딱. 딱새우. 땅맨. 예. 제주 딱새우라면. 땅맨. 영맨 아니에요, 땅맨. 예. 아멘 아니고. 아멘 아니고. 이게 제주 초산물이죠. 아, 면이 진짜 맛있어. 초토산물이구나. 맛을. 자. 아니에요. 음. 음. 자. 달 라면이. 면이 달아. 아, 이거 나와나 봐요. 아, 면이. 아, 면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면이 약간. 약간 뭔가. 뭐라고 하지? 면이 약간 감자 면인가? 어, 그런 거. 아니 약간 감자 면인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어. 감자 면. 약간 찰져, 찰져. 시우맛이 들어간 김구한 감자 면. 음. 맛있다. 음. 맞아. 새우. 그거 아니고. 새우맛이 많이 안 나서 좋네. 너무 진할까봐 그랬는데. 맞아. 이거 하나에 가격이. 한 봉지당 2,500원. 아. 근데 다섯 봉지에 9,000원. 다섯 봉지면은. 네 봉지에 9,000원. 아, 네 봉지에 9,000원. 원래 1,000원. 그렇지. 빠르네요. 근데 너무 비싸. 좀 비싸지. 이거는 택배에다 되나? 이거 만약에 온라인 치면. 근데 이게. 짠하고 더 먹고 맞아먹고 이제. 빠잇. 슬리핑. 뭐라고 일칠까요? 또 해야지. 솔메. 또 해야지. 솔메. 솔메. 아까 얼굴 안 나와. 잠시만. 갑니다요. 자, 모두 건강하고 해피합시다. 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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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메, 솔메. 뜻을 알아요. 그새, 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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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이거. 육즙이래. 그래서 먹으려 한 게. 오징어. 이게. 까지 찼잖아. 오징어. 이 정도면. 입을 때가 안 되는 거라. 양이 떼고 먹고. 옷을 찍어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진짜 절차로 돼. 뭐해 드리나?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 아까 티가 안 나. 너무 맛있어. 왜 그러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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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해줄게 일정신에 공겨서 즐거운 완성 후려다 휩쓸